3번 매트 49번 경기입니다 3번 매트 49번 경기입니다 6번 화이트 어덜트 58.5kg랑 기분금리 박수련 전역천 선수 시상대학교로 진행합니다 5번 경기입니다 5번 경기입니다 동생이 파일 때 형님, 유영이 이거 태어빼기 반대로 한번 뒤집어오니까, 반대로 형님, 발꼭지 모으고 형님, 발꼭지 모으기, 방치 썩은 듯이 조심해 다리 하나부터 부러웁시다, 목 방어하면서 목 방어하면서, 목부터 방어할게요, 목 동생 выш, 어, 형님, 한 개 손안에 동생으로 놔서, 한 개 손안에 동생, 동생, 동생 중 동생, 동생, 동생